저도 어디 가면 잘 울어요. 근데 참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저희들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도착해서부터 이민 모든 이런 우리도 백 히스토리 그 다음에 우리 커런 히스토리 다 있지만 같이 합쳐서 하나가 돼서 어떤 이렇게 완벽한 어떤 진짜 컴프렌시그한 우리는 이렇게 제외가도 저는 이 글로벌이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근데 우리 유분자 선생님이 참 무서웠어요. 제가 솔직히 너무 바쁘서 맨날 먹고 다 했다고 하니까 이러지 마라. 저러지 마라.